한국국토정보공사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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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이 잘 찬다 어? 차 밑으로 들어왔어 도진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봉남이 키워준 엄마리 알아요 알아? 알아? 복귀야 근데 저 아줌 왜 울어? 봉남이 보듬고 왜 울어? 용덕아 콩나물 대가리 한 개에다 한 개를 살짝 없이 더 해보면 몇 개요? 두 개 그렇지 다하기도 잘하네 겁하긴 아직 못한 게 다하기만 계속 할까? 그래 좋아 그럼 두 개에다가 또 한 개를 더 해볼까? 들어가세요 아줌마 그렇지 그렇지 응? 왜? 누구대?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어 저 아줌 누구요? 봉남이 키워준 분이야 봉남이 키워준... 그게 양어머니요? 이모한테 네 말 듣자마자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세상에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멋진 청년이 돼버렸어 엄마 생각 한번도 안 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고학원에서 뛰쳐나왔을 때 길거리 헤매다가 해가 너무 고파서 목동에 갔었어요 엄마 보러 엄마 이사 갔다고 그랬구나 엄마는 너한테 갔었는데 겨우 자리 잡아놓고 너랑 같이 살려고 고아원에 갔더니 나간지 모른댔다 했어 우린 서로 그렇게 길이 어긋났던 거야 날 버릴 거면서 입양은 왜 했어요? 저는 두 분이 진짜 내 부모인 줄 알았다고요 처음으로 널 고아원에서 데려왔을 때 넌 말도 못했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너무 겁에 질려서 울지도 못했어 그런 네가 어찌나 가엾고 불쌍하던지 널 친자식처럼 엄마가 낳은 자식이었어도 날 고아원에 보냈을까요?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었을걸요? 미안해 도진아 나도 너 고아원에 두고 온 거 두고두고 후회했어 네 말대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았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두고두고 후회했어 엄마한테 사랑받은 만큼 꼭 그만큼 엄마가 미웠어요 사랑받았던 기억이 날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보여준 자산하고 따뜻한 웃음 엄마가 내 귀에 대고 했던 사랑한다는 말 난 그거 털어내려고 털어내느라 지원해